자, 다음 430번이네요.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 정기회는요.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는, 이루어지는 집회를 말하고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제정의원 4분의 1이 요구했을 때 모의, 이루어지는 집회를 말한다.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100일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 국회 헌법상 100일로 돼 있고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정기회기는 100일을 헌법에 나와 있네요. 검기회 같은 경우에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회 집회 요구는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정의원 4분의 1, 앞에 봤었죠. 전국속석임, 전국속석임에서, 국속석임, 임이죠. 임이 이제 4분의 1, 국회 제정의원 4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정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의 경우이네요. 자격심사. 그리고 수정동의, 수정동의, 이거 의할 때 의원의 30일 이상의 요구를 요한다. 예산안 수정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정족수 문제가 나왔네요. 자, 30인, 의원 30인 이상 들어간 두 문자로 한번 외우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 자, 3자 따서요. 자, 3, 자, 폐, 수로 한번 외워보세요. 자, 30인, 3자는 이제 30인 이상 찬성을 요하는 거. 자는요. 자격심사. 방금 나왔던 이 자격심사죠. 자격심사 청구. 자, 폐는 폐기된 의원의 본회의 부의.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수는 여기 나왔던 수정동의죠.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 시 의원의 3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다만 요 예산안 수정동의는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같이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 의원에서 대한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의원.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 의원 자격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3자 폐수 잘 외워주시고요. 자, 일반 정족수가 헌법상 절대 원칙이냐? 자, 절대 원칙이 아니라고 하죠. 자, 일반 정족수가 뭐냐고 보니까 헌법 49조에 나온 걸 일반 정족수라고 하죠. 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그리고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 자, 이걸 일반 정족수라고 하는데요. 자, 가중다수결. 네, 가중다수결. 자, 3분의 2 요구한 거 이런 거 있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가중다수결 요구하는 경우가. 자, 그런 경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자, 여기가 없는 한이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반 정족수가 아니라 가중 정족수에 의한 가능하죠. 법률로서, 헌법으로서. 자,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헌법상 절대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 합의에 도달하기에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일 뿐 자, 이게 헌법상 절대 원칙은 아니죠. 일반 정족수가 헌법의 규정상으로도 그렇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를리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원칙이 아니다. 일반 정족수는. 의장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이런 캐스팅 보트, 특권을 갖는가. 이거 좀 전에 봤죠. 가부동수일 때 구결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전, 과거 헌법 중에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은 가부동수일 때는 구결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바로 나와 있죠. 따라서 260명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현재 300명이라고 했죠. 앞에서.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다. 의원 정수를 하고 있다. 300명 원정수를 하고 있다. 300명 중 260명이니까 과반수가 출석한 거죠. 과반수가 출석해서 법률에 대한 휘결한 거니까 찬성 13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260명 중에 과반수가 찬성이 되는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죠. 초과한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한다니까 130명이면 과반이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반대해서 130, 찬성 130이니까 과부가 동수다. 이런 경우에는 과부 동수니까 국회의원 정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으며 부결된 걸로 봅니다. 또 정족수 문제네요.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정족수와 같은 것 잘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정족수 문제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이 들어간 거 해인 건의 국무총리랑 국무위원 해인 건의 발의 시 이게 3분의 1 제적위원 3분의 1이고요. 법권이나 감사비원 탄핵소추발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도 3분의 1이다. 해인 건의 탄핵소추발의 두 개는 같이 가죠. 그래서 발의는 3분의 1 이상하고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 가반수 해가지고 같이 간다. 해인 건의랑 탄핵소추발의 일반 탄핵소추발의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적위원 3분의 2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있는 거 의원 제명할 때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할 때 그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요하고요. 대통령 탄핵소추시 일반 탄핵소추랑 비교해야겠죠. 대통령 탄핵소추는 3분의 2 이상 요구한다. 헌법 개정안 의결할 때도 3분의 2 이상 요구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랑 헌법 개정안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둘이 똑같다. 국회의원 가반수의 발의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됩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법 개정안은 같이 움직인다. 이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인 건의 대상인데요. 해인 건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제적위원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죠. 탄핵소추 대상 중에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소추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하고 제적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한다. 해인 건의는 똑같죠. 이건 두 개 똑같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제 가반수 발의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헌법 개정안과 똑같죠. 여기 헌법 개정안과 똑같다. 의원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가반수 좀 전에 봤던 탄핵소추, 법관 탄핵소추, 해인 건의의 의결 시에 의원 가반수를 요구했고요. 대통령 탄핵소추랑 헌법 개정 발의 시에도 의원 가반수를 요구했죠. 개혁해제를 요구할 때도 의원 가반수를 요구한다. 4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거 아까 외웠죠. 전국 속서기미로 이렇게 주문자 따서 외우시라고 했죠. 전원위원회 국정조사 속계 요구시 그리고 석방 요구 임시에 요구할 때 이게 제적위원 4분의 1 요구한다. 이렇게 잘 외워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의사 원칙은요. 공개 해의 공개의 원칙을 취하고 있죠. 헌법은 해의가 공개되어야 국민의 감시 감독이 좀 잘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지 감시 잘 할 수 있겠죠. 주권자인 국민이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의 공개의 원칙을 취하면서 헌법은 저기 외에 이 공개에 대한 예를 할 때는 여기 출석이형 가반수의 찬성 그리고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고 해도 해의 비공개에 대한 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헌법이 따라서 해의를 비공개하려면 이를 원칙 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50조 1항의 의사 공개 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는 건 아니나 항상 공개하는 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요건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해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 매우 구체적이죠. 요구에 가반수의 찬성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이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정부의원회의 회의를 일체 비공개를 하는 건 그건 이 해의 공개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거죠. 헌법상 의사 비공개 요건 방금 봤죠? 출석위원 가반수에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의사 공개의 원칙은요. 방청 및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회의력의 공표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죠. 일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 하는 걸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하죠.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순히 우리 헌법은 국회의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죠. 주권자인 국민이었어.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국민은 국회의회의가 공개대로 해야겠죠. 정보를 다 수습해야 되니까. 헌법상 보았는데 알 권리한 내용으로써 국회에 대해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사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좀 전에 얘기했죠. 정부의원의 해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이 의사공개 원칙 위배냐. 앞서 봤듯이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비공개 사유를 비공개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예외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비공개할 수 있는 건데 정부의원의 이런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정부의원의 해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해의 공개 원칙이 위배라고 본 거죠. 해의 일체를 일체에 예의를 두지 않고 어떤 이런 절차나 사유 두지 않고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활동을 위한 국민의 감시,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공개 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의사의 공개의 원칙이 위헌의, 소위헌의 해의에도 적용되는지 당연히 적용돼야겠죠. 현재 지금 의회는 위헌의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헌에서 거의 모든 의안들이 밀도 있게 심사가 되죠. 본회의는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만 할 뿐 대부분의 심사 같은 건 위헌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위헌에 대해 공개해야겠죠. 위헌에 대해서도 위헌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된다. 소위헌의 해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회법은 그대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소위헌의 해의도 공개한다고 돼 있죠. 위헌의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 규정이 적용돼서 위헌에도 공개한다고 국회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국회의 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헌에로 이동해요. 위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 등의 위헌 등의 실질적인 심리가 위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사 공개의 원칙은 위헌에에도 적용돼야 되고 소위헌에에도 적용돼야 된다. 소위헌에는 위헌에가 두도록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위헌에는 당연히 그래서 위헌에 소위헌에도 의사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1.4 부재의 원칙이 헌법의 명시제로 구성돼 있는지 헌법에 구성돼 있지 않는데요. 1.4 부재의 원칙은 1.4 부재의 원칙이란 의회에서 1단 부결대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한번 부결대 의안은 동일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계속 발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일정이 마비가 되겠죠. 이거 하나 계속 통과시키려고 계속 발의하고 하면 그런 거 맞기 위해서 1.4 부재의 원칙을 두고 있는 거죠. 현의 헌법은 헌법은 없어요. 1.4 부재의 원칙에 대해 두지 않고 있고요. 국회법에서 국회법 이것을 비교할게요. 해기계속의 원칙이죠. 해기계속의 원칙 이거는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해기계속의 원칙이랑 해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사안 의안은 다음 해기에서 계속 의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해기계속의 원칙 이거는 헌법에 있다. 을사 부재의 원칙을 비교해 두시고요. 바로 나오네요. 해기계속의 원칙 인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해기계속의 원칙이라 이렇게 해기 중에 연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고 바로 다음 해기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헌법 규정돼 있죠. 인기가 만료할 때 인기가 만료해서 입법기가 끝나면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는 해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국회에 제출되어 의한 해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다만 인기가 만료될 때는 그렇지 않다. 인기가 만료될 때는 그러면 폐기하게 되겠죠.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비상적 예외적 의사절체에 해당하는지 직권상정 권한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이 국회법에 보면요. 의장은 다음 각 회원을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부하는 안건 또는 해부단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 해부하는 안건 또는 해부단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사유를 보니까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각 그 선생의 대표님과 합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런 지정된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다른 의원회 해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권으로 상정한다. 라고 하죠. 위원회. 지금은 위원회 중심지휘를 한다고 했죠. 의사일정이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의 기능이 그런데 이런 위원회 심사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바로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절차에 되겠죠. 예외적인 의사절차에 해당하고요. 사유를 봤을 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이렇게 비상적 절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은요. 국회의 비상적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원심사에 관해 위원회 중심지휘 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이런 직권 상정 권한에 대해서요. 제적 가반수 의원이 제적위원 가반수가 직권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권 선정하도록 하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이것이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 부진정 입법 부작이와 진정 부정 입법 부작이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부진정 입법 부작이는요. 법률이 있긴 있는데 불충분 불안전한 그런 경우에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하고요. 진정 입법 부작은요. 아예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한번 봤었죠. 앞에서요. 이 사유를 보건데 천재 지변이냐 국가 비상사태 각 구선태 대표원과 합의하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국회 제적위원 가반소가 요구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불안전 불충분한 규정이냐 아니면 아예 부작이 아예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냐 했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제적위원 가반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제도 국회 입법에 두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직권 상정 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함께 규율해야 할 부진적 입법 부작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 입법 부작이 해당한다고 봤죠. 이런 제적 가반소 요청 시 의무적 직권 상정을 두도록 해야 되냐 이거랑은 상관없는 제도로 본 거예요. 여기는 비상적 예외적 절차로 본 거죠. 천재 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이런 등에서는 직권 상정하도록 한 이 제도랑은 제적위원 가반소 있다고 직권 상정하게 할 그런 입법 의무가 있느냐는 전혀 다른 제도로 봐서 이거는 진정 입법 부작이다. 그렇게 봤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제적 가반소 요청 시 직권 상정 규정 두지 않은 것 이거는 진정 입법 부작이다. 무제한 토론 요구 무제한 토론 필리 버스터를 우리나라 국회법에 들어왔죠. 의사 방해에 관한 그런 권한을 줬어요. 의원의 무제한 토론 요구 시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부위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의원이 본회의의 부위에 대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한다. 원래 이렇게 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무제한 토론에 있어서는 시간을 받지 않고 발언을 할 수 있게 됐죠. 이 경우 제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종결동의 요구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하고요. 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죠. 이렇게 5분의 3이 찬성한 경우 이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이렇게 무제한 토론 규정들 잘 받으시고요. 해기 결정의 건 해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됐는지 해기 결정의 건이라는 것이냐는요. 해기 결정의 건은 해기를 여기서 끝낼 것인가 언제 끝낼 것인가 그래야 해기 결정에 관한 거였어요. 그 당시 해당 해기에 대한 해기를 해당 해기를 끝낼 것인가 결정하는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기가 쭉 계속 가겠죠. 결정 안다고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해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 토론이 해기 결정의 건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해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에 좀 전에 봤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이럴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되죠.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되는데 다만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해기에 지처 없이 표결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죠. 만약에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이제 있거나 계속 무제한 토론의 종결 정리도 안 돼서 계속 쭉 가다가 이렇게 해당 해기가 끝나는 경우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 바로 다음 해기에 표결이 되라고 하는데 해당 해기가 끝날지 안 끝날지 정하는 게 이 해기 결정의 건이잖아요. 그럼 끝나지 않겠죠. 해당 해기가 끝나지 않고 표결이 불가능해진다. 야채를 그래서 해기 결정의 건 처리 야채를 봉생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거는 해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국회의 권한이네요. 대통령이 법률의 일부에 대해 그리고 수정하여 제의에 요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은 법률의 일부 그리고 법률을 수정하여 제의에 요구할 수 없다. 이거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출제가 자주 되죠. 대통령은 일부에 대하여 일부도 안 되고요. 법률을 수정해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일부나 수정해서 요구하면요. 아예 법 내용이 바뀌어요. 법률 자체의 체제가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예 입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권력분리 원칙적인 입에 대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헌법은 제의에 요구할 땐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해서 제의에 요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의에 요구를 해서 함부된 법률안을 의견할 때는요. 일반 종족수가 아닌 가중다수결을 적용된다. 그래서 제적가반수 출석에 출석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그렇게 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에 대해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면요. 국회는 제의에 붙여 가반수 출석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견을 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이렇게 헌법이 나와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봤던 15일 내 15일 내 대통령이 헌법하지도 않고 공포하지도 않은 경우 이렇게 보면 법률안으로써 확정되는데요. 법률로써 확정되는데 공포권을 또 누가 갖느냐. 확정된 공포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가져요.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 내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로써 확정되죠. 법률로써 확정된다. 공포나 제의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내 이렇게 확정된 법률에 대해 확정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그렇죠. 이렇게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알았을 때 이렇게 아니하면 5일 이내 공포를 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바로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이 확정된 후에 일단은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그때 아니할 때 그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 신속 처리 안건이 뭘까요? 자, 국회법 규정을 봐야겠죠.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하라는 경우에는 의원은 재정위원 가반수가 서명한 신속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위원회 재정위원 가반수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의원장에 제출해야 된다. 의장 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속 안건 처리가 대상 안건으로 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처리 못하면 바로 본행위에 부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빠르게 처리가 필요한 그런 안건에 관해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은요. 제적위원 가반수가 서명한 지정 동의 의장에게 제출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요. 5분의 3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특별 정족수를 두고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겠네요.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사위가 그래서 90일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한 경우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의 부의를 간주하죠. 이게 바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취지죠. 심사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의 부의를 간주한다. 법사위에요. 법사위에 마치는 90일이라고 되어있죠. 90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심사 지정부터 원래 180일인데요. 일반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180일 내에 마쳐야 되는데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지정해 해부된 것을 보는 날 또 해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고 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이고 나머지는 180일이다.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끝난 다음 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법사위에 대해서는 90일 내에 심사 못 마치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로 부의된다. 재정, 그리고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는요. 이건 의결로 생략이 가능한데요. 축조 심사는요. 생략이 불가능하다. 전부 개정 법률안이랑 재정 법률안은 많이 들어 없는 거죠. 새로 만들거나 법률을. 그러다 보니 세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조 심사. 축조 심사는요. 축조 심사 방식은요. 조문이 1조 1항 2항 이렇게 돼 있고요. 법률안이 2조 쭈루룩 돼 있겠죠. 이렇게 몇 도까지. 이렇게 1조 1항 1조 2항 하나씩 읽으면서 심사하는 게 축조 방식 심사 방식이에요. 이렇게 재정 법률안이나 전부 개정 법률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 없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축조 심사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을 보면요. 국회법을 보면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 설명,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한자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그리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혈한다고 돼 있고요. 다만 축조 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재정 법률안, 그리고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 생략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리고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나 많이 들어 없는, 많이 전부 개정하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 생략할 수 없다.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 청문회에 개최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공청회나 청문회는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축조 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3자 폐수 기억나세요? 3자 폐수 31, 30명 이상 3자 폐수, 그 폐가 여기 있어요.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는데요.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 보고된 날부터 폐해 또는 휴일적인 기간을 제외한다.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 부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7일 이내 30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해야 된다고 돼 있죠. 3자 폐수, 3자 폐수 30명 이상의 의안은 그것 중에 폐기당 의안의 본회의 부의였어요. 본회의의 위임 없이 의장이 법렬한 정리가 입법 절차 위반이냐 입법 절차가 위반 아니라고 보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이런 거 갖고 있는데요. 본회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의안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당연히 자구나 체계 같은 거 정리할 수 있죠. 정리가 입법 절차 과정이 위반 아니다.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이런 세사한 것들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장이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나 이 입법 절차에 입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 두시고요.